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복지시설에 반했던 한국민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나 진숙 선배님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러한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이라던가 이런 모든 시스템, 위탁기관들이 어떻게 좋은지 그걸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못하는 일은 다른 장소에서 경제적, 금전적인 것만 제출을 하게 되면 나보다 더 잘 챙겨주시고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시설들조차도 완전히 열악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진숙 선배님의 이야기를 좀 마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시어머님이 저번에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중품 사례가 있나요? 혹시 시어머님 같은 경우는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아프시고 그래도 그나가 다행스러운 게 시어머님은 아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프시지 않으셨고 15년 동안 우리 시어머님께서 계시다가 한 열흘 정도 갑자기 식사를 안 하시고 저는 또 명절 딱 끼워서 추석 딱 지났는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죠.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나 좀 갈때가 됐다.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갈때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60 정도 넘으셨죠. 60대 초반. 65세도 채 안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게 61정도 지나면은 아 그때 죽으면 아이고 아쉽지 않게 잘 죽었네. 자식들 뭐 허징 시키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이 60에서 65세 여기면 적당하다가 보는 나이로였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세상에 60이면 70까지 80까지 청춘이란 거죠. 아니 사실 60 청춘은 북한에서도 말하는 소리였어요. 60 청춘을 얘기하는데 60 청춘이 어디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게 현실을 주지야. 여기 와서야 현실이 있죠. 나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요 남자가 철이 들어가지고 나 철 들었어 하고 보니까 60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60은 뭘 의미하냐면 너 다 죽을 때 됐어. 죽을 임박에 오니까냐 철이 들었다. 이런 거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6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외할아버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는, 칠할아버지는 얼굴도 못 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지금 언니가 저번 편에서 말씀해주신 지금 어머니, 시어머님이 중풍이셨다고 그러잖아요. 15년간.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3년 동안 알타가 돌아가셨는데 아팠거든요. 그러시다가 이제 좀 많이 독하셔요. 저희 쪽 분들은 그래가지고 약을 드셔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며느리고 딸이고 사유이고 다 귀찮게. 내가 아프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강인하게 막 그렇게 칼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제 시어머님을 그렇게 힘들게 모시는 와중이었지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 시어머님이 내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시어머님도 이제 또 모셔야 되고 집을 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어린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시어머님은 어머님은 계속 이렇게 방에 누워계시고 열흘 동안 누워서 이러를 못 나는데 그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느닷없이 우리 어머님한테 그러는 거지 우리 아임미라고 그러거든요. 며느리를 아임미 아임미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임미 얼마나 고생하는데 본인이 강심을 먹어야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그게 그냥 무슨 강심을 아 빨리 털고 일어나라. 고생시키지 말고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 나도 그렇게 강심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사람이 갈 때 되면 다 가는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며느라이를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알아서 스스로 죽어라. 이 얘기를 우리 시어머님한테 강심 먹으라는 얘기 그 얘기를 이렇게 막 권유하는데 내가 막 화를 냈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나서 그건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들이 배운다고 아들이 나중에 그러면 제가 아파서 틀어놓으면 저 안내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뭐 힘든 뭐 어쩌냐고 내가 뭐 구박하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하니까 그 말은 이해는 되지만 너무 내가 고생하니까 이게 그래서요. 진짜 김명예 효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18년 동안 언니가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서름이 북받치셨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이 막 너무 많다 보니까 언니 단벽차기를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 개 축사를 뿌릴 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가축이 있었는데 여기다 칼을 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목면을 쓰고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가축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거에 완전 놀라가지고 동풍이 오셨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못 썼어요. 이렇게 해서 다 돌아가져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못되게 또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변을 보셔가지고 막 여기다 묻히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때는 이렇게 북한은 오막 쓴다고 그래요. 오막 쓴다고. 오막 쓴다고. 노망했다. 그러니까 노망을 우리는 북한의 우리 고장에서는 아이고 저 집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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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의 아마의 오막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할머니도 그랬어요. 그때. 그때까지도. 우리 시어머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도 막 강심하고 나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한 번에 열흘 동안 이래도 안 나 죽는다고 그 강심 먹으라는 그 얘기에 죽는다고 식사를 안 하시고 막 그냥 들어 누워 계시는 거지. 그래서 13일이 됐어. 13일이 되니까 그 13일 동안 식사를 물도 아예 딱 드시지 않으시고 그냥 누워 계시니까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어머님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니네가 슬슬 준비를 해야 돼. 슬슬 준비를 하는 게 장례치를 준비를 해야 돼. 장례치를 준비도 우리가 슬퍼할 새도 없고 여기는 다 장례치르는 것도 시설이 이게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장례식장이 다 있어서 이 고인들이 뭐 이런 가족이나 친지 친자 뭐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음식을 하거나 이런 거 없는데 옛날처럼 북한도 아직까지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슬퍼할 새도 없이 울면서 떡을 해야 되고 울면서 반찬을 해야 되고 손님들 오면 술상을 차릴 음식을 해야 되는 게 전래를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자꾸 이제 그래도 물 한 모금에 드시라고 식사라도 밥 한 수리에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딱 봉인하고 머리만 이렇게 흔드시는 거지. 그래서 한쪽으로 준비하기도 싫고 해서 북한에서 제일 그래도 흔하게 대사 때마다 쓰는 게 무생채 아 무생채 무채 우리 장치집에 나가면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무채 먼저 생채 이렇게 젓가락이 먼저 들어가거든요.